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연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부성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보다 매도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당연한 건데 이런 얘기도 있죠. 매술은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이다. 그만큼 사실 매수보다 매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매도를 잘하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는 상승장애하고 매도는 하락장애합니다. 대부분들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항상 매수는 하락장애서 하는 거고요. 매도는 상승장애서 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바뀌는 순간 내가 몇 천씩 몇 억씩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거죠. 하락장애서 매수해? 가격이 떨어진데 매수하고 나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락이 바로 시작했을 때 이때 제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애 끝자락에 가까울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락장애 끝자락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처럼 북성주 지소 테이블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매수의 하락장애 끝자락 그리고 매도의 끝자락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언제 가장 고점이고 언제 가장 절점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성주 지소 테이블을 모르신 분들은 정확하게 언제가 하락의 끝자락이고 언제가 고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가면 지인 사이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 그리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 그리프거든요. 이 시세 그리프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됐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이랬었을 때 내가 지소 테이블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고 16, 16, 그 다음 14가 나온 이 시점 이때도 매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더 이상 취향매시 하지 말라. 이제 곧 매매가격이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소테이블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때 매도를 합니다. 매도 준비를 해서 매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게 되면 나는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자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매수 똑같아요. 매수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저점을 찍고 나서 11, 3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래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은 상승했지만 지금 이 가격이 온전히 상승장의 시작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주소테이블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소테이블을 모르신 분들은 부동산 지인사이트 보면 시세그래프 있잖아요. 시세그래프. 자 시세그래프가 나타났었을 때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된다? 가장 끝자락에 갔을 때. 내가 언제 끝자락인지 하는 부분은 잘 몰라.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해당 단지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그래서 상승이 되게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자가 그만큼 감소한다라는 반응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나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락장 끝자락에서는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반등을 하고 6개월까지는 반등장이라고 보고 있고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상승장 초입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그때 정도 투자를 했었을 때 그때 내 집만을 했을 때가 가장 바닥점에 가까운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는 하락장 끝자락에서 한다. 그리고 매도는 상승장 끝자락에서 한다. 그런데 상승장 끝자락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을 해왔어 꾸준히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극감하게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매수자들이 점점 오지가 않아. 이거는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단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매수는 상승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하는 것이고 매도는 하락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만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과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단지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때 매도를 한다. 단지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때 매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게 서울 내에 있는 하나의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지금 거래된 건수가 한 건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없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 한 건 많으면 두 건 이 정도로 조금만 늘었어요. 그 전에 상승장에 거래 건수로 놓고 비교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건수죠. 그런데 단지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때 매도한다. 이게 속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얘가 지금 급하게 매도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급하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이 얼마고 이 가격 중에서 내가 가장 저렴하게 그런데 이 저렴한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이야. 나는 이 정도로 저렴하지 않나? 그런데 이 정도로 저렴하지 않나? 주관적 기준으로 가격으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살 수가 있어. 가격을 좀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덜 주고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매도는 내가 마음먹는다 해서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거를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있어야지만이 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중계자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게 지금 얼마의 가격으로 팔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문진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진. 먼저 물어보고 나서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기를 대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먼저 우리도 문의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분이 혹시 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수요의 움직임이 있는지 이게 먼저예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은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걸 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을 내린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경우 사람들은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격을 내려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이 없었을 때 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팔려요. 근데 마음만 급해. 그래도 안 팔리는 건 안 팔려요. 안 팔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격을 내려놓는 것이 나한테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낚시를 하려고 해요. 그럼 낚시를 하려고 하면 물고개 있는 데서 낚시를 해야지 물고개 없는 데 낚시를 하면 결과적으로 못 잡아요. 근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내가 빨리 던져놓으면 뭐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러지 않죠. 한 마리도 못 잡고 꽝이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라는 내 물건을 입질할 수 있는 매주자가 있어야지만이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내놓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나아요. 오히려 내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놨어. 근데 그 가격을 보고 누군가 더 낮추면서 전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내놔도 팔리지 않을 거 내놓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수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전화도 오면 나. 근데 아직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선이냐. 그 가격선이 내가 맞출 수 있냐 없냐 부분을 그때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물건을 뿌려야지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뿌려야지 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제 매매 거리량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할 때 첫 번 1차적으로 그러면 수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요 중에서 누군가는 본인의 가격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거래를 할 거고 거래를 할 거 같으면 단제 매매 거리량이 이렇게 한 건 두 건 이렇게 뜯고 오시고 그래서 거래량이 없었을 때 즉 물고기 없었을 때 아무리 낚시를 던진다 하더라도 절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역에 대한 거 단제에 대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매도를 하면서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얼